오늘 상단이 아 놀 수 있도록 이것저것 주문을 해놨는데 보니까 붙이는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받는 피스더라구요 그래서 콘크리트 못이 없어가지고 작업이 미뤄졌어요 해외 직구로 시켰는데 지금 이게 3주인가 4주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많이 기대했던 만큼 아쉽습니다 지금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안녕 향달아 어디있냐면요 요렇게 제 어깨에 매달려있어요 자 일로가 매달려있을때 이렇게 안떨어져 올라가 아 제가 어제하고 그렇게 매장이 못왔었거든요 애가 지금 애교가 아닌데 이거는 아 그거구나 지랄병이도 좋구나 심심했나봐요 아 혼나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혼나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사실 맨날 놀아주지 않으면 한번씩 병이 도져요 활동량이 어느정도 있다보니까 가끔 장난을 쳐줘야되요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야 얼굴 잘생겨가지고 카메라가 너 얼굴 인식한다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아프리카말로 해야되나 형대행위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싶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퍼 2시간 놀아줘야될거 같아요 2시간 놀아줘야될거 같아요 장방아 아 얘 귀뚜라미나 왕창 뿌려줘 지금 활동성이 폭발한 것 같아